이곳은 지금 올 봄에 한국으로 갈 판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처음으로 왔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? 자, 오시죠. 아, 가슴이 설렙니다. 이곳에서 이런 처음으로 제가 판다를 보는데요. 자, 그 이름은 윈신이라고 합니다. 보시죠. 아, 가슴이 설렙니다. 아, 가슴이 설렙니다. 아, 가슴... 민신한테 먹이를 먹일 때 사역사들이 보이시죠? 손잡고 있는 거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계속 눌러줘서 나중에 주사를 넣었을 때도 괜찮게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